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튼 공선생의 책 요셉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운명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책 요셉프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운명에 관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이 모든 것이 something great가 있다는 것 something great 굉장히 그거 굉장히 되게 괜찮은 표현 아냐 근데? 저 이 표현에 꽂혔어요 너무 세련되고 위트도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자주 사용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2부에서 나눌 something great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2부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란 천번 수만 번 도전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만족하는 존재라네 라는 생각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인간은 또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있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주고받습니다 들어오면은 큰 운명과 그 안에 있는 생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혈영 선생님은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사랑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요 고백건데 생각하며 산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사는 사회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네 그러나 그게 나의 운명이었던 거지 사람들은 말끝마다 가타부타 따질 거 없다고 해 질문을 하면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공격신호로 오해를 한다고 나는 상대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면 질문을 하는 본능을 따라갔어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다들 자기를 무시하고 놀린다고 착각하는 거야 질문 없는 사회에서 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네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어 이런 뜻이군요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평소에 질문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뒤질래?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본질적인 질문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말하는 질문 이런 거라면 잘 안 하죠 아 진짜요? 뭐 이거랑 비슷해요 이 질문을 해서 상대가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라는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의 행위는 잘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안 해요? 저는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저는 많이 해가지고 항상 해명을 합니다 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너한테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도 없이 진짜 이게 궁금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뒤질래? 그런 거 말고 배고프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뭔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예전에 좀 눈치도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이 얘기하면 조금 갑분사 될 것 같고 뭔가 이 사람한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그냥 좀 많이 하고 해명을 좀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네 좀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받으시면 되죠 존경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았어요 받으시라고 앞으로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장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뜬 소문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하기나 잊지도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 풍문의 세계에 속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진실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네 그게 thinking man이야 아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구나 유학파신가 봐요 thinking man? 오케이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야 하네 어른들은 머리가 굳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다 안다고 착각하니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거 묻지 말라고 단속을 해 그런데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의 차이가 뭔가? 잡초와 잡초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고 그건 누가 정하는 거야? 아 저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야 난 thinking man이 너무 좋다 아 왜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저는 주변에 잡초가 좀 많나요? 아 잡초 잡초 같은 사람들이 꽤 많나 본데 여기보다 뭔가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당신 앞에도 하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랫동안 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모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 공선생님은 이러시잖아요 원래 성향이 이렇잖아요 아 뭐 얘기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되가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저는 분명히 변화했고 저의 생각에도 물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를 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끝 내버리는 게 말을 기회도 안 줘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건 묻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다 안다고 착각해서 그런 우리는 이런 모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테네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네가 뭘 아냐 그렇게 해서 시비 걸고 다니고 야, 사랑이 뭔데 말해봐 이러고 다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끝에 아 결국에 내가 아는 것은 모른다라는 사실 뿐이다 라는 걸 깨우쳤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감명 깊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책에서 이혜령 선생님이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아,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괜찮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사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장채님한테 누군요? 저요? 네 최근에 저희가 여러 사람과 약속을 잡아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아, 네 지각을 해서 저는 그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린 이미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가까워진 사이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사이라서 오히려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아, 이게 뭔가 이런 사고 방식에서 온 것 같아요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뭔가 장채님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사소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여령 선생님이 아주 좋은 일 하셨네 다시 한 번 사과를 이끌어 내셨대요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질문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도 물어봤고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건가요? 진짜 뭘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게 유일한 깨달음이라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되지? 근데 우리도 이 소크라테스가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낸 결론이 아,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글로만 배워서 아,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라고만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뇌하고 탐구하고 그런 시간은 우리가 아직 안 보내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오 나 진짜 모르네? 라고 우리가 체감하지 아직 못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이게 그득그득 차 있어요 이거 하면서도 야, 난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사니까 어느 정도 꽤나 그래도 머리 좀 굴릴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책 읽어봤고 이런 생각 저는 아직 못 떨쳐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가지고 어깨 뿜뿜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런 거 보면 아직 멀었어 그런 단계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뭐 부끄럽게 생각은 하지 맙시다 저기 뭐야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며 나를 알았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걸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인간이 이해를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난 그 자리에서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지 아, 그냥 와가지고 아유 뒤에 오는 애들 뭐라 하길래 얘가 아, 너무 늦었죠 10분까지는 한 9분 제가 9분도 줬거든요 그거 보고 웃겨서 웃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끝난 거지 아직 몰라요 서로 맞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해하길 바라 이해해줄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형은 그렇게 넘어가 주겠지라는 생각도 그렇죠, 그렇죠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안다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는 아직 뭐 다 안다까지도 못 갔으니까 절반 정도 안다로 합시다 절반 정도 알다가 그러다 다 알게 되겠죠 알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맞아요 이 단계로 합의해봅시다 네 되게 그것도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 모든 배움이나 경험과 지식의 끝엔 무잖아요 이 단계가 네 이거 진짜 좀 확 와닿게 표현해줄까요? 네 언제나 튜닝 끝엔 순정이에요 아 튜닝도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아 순정이 제일 낫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라니까 난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다 알려고 노력해보는 그 단계가 행동들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생각이 곧 동력이라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력 속의 세상이야 바깥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중력을 받고 살아 억압과 관습의 압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슬러야 해 가벼워지면서 떠올라야지 떠오르면 시야가 넓어져 생각이 날개를 달아주거든 그래비티 중력에 반대되는 힘 경력이 생기지 가벼워지는 힘이야 그런 세계에서는 사실 사회성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아까 씽킹맨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씽킹맨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중력을 거슬러야 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가벼워지고 떠오른다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 이 얘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어떻게 그래서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얘기들 이런 식으로 해주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난 1부에서 독서에 대한 얘기처럼 또 가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눈이 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2부가 올라왔을 때 눈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왜냐하면 눈이 내렸거든요 언제요? 이 두 분이 얘기를 아 그때? 네 그래서 눈이 왜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그냥 가볍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변화잖아 하룻밤 사이에 돌연 풍경이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가 외국 갔을 때 왜 가슴이 뛰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왔더니 다른 세상이 된 거야 하루하루 똑같던 날들에서 갑자기 커튼콜하듯 커튼이 내려왔다 싹 올라가니까 장면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런데 일상에서 유일하게 겪을 수 있는 게 간밤에 내린 눈이라네 잠자는 사이 세상이 바뀐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말 눈 오길래 이런 얘기도 했나 보네 가볍게 그런데 이런 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으면 시간 진짜 잘 가겠다 이런 모습이 좀 스승의 모습이지 않을까 뭔가 선문답하듯이 네 맞아요 좋아 보이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그런 말도 나누는데 돈 돈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럭셔리한 삶에 대한 질문도 해요 기자가 럭셔리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내러티브죠? 그렇죠 내러티브 서사 장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건 럭셔리가 서사가 많으면 럭셔리해집니까? 뭐 청년 자수성가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글쎄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이야기가 많다 그러게 누구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요? 저는 경험 혹은 경험을 통해 경험에서 생각을 통해 뭔가 얻어낸 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저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떠났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 1년 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뭐 일은 했지만 거기에서 뭐 영어공부를 빡세게 해서 영어공부 실력이 늘어났다거나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한국에서 뭐 뭐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채우고 돌아온 끝에 호주를 갔다 온 경험으로 살았어요 음 저는 그런 저의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음 주변 사람들은 야 취직 1년 늦게 하네 음 뭐 호주는 뭐 나중에 네가 취직해서 돈 벌고 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거절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들이 지금 취직하고 나서 저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같이 갈걸 아 아 네 후회죠 뭐 이렇게 저는 제 삶의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아 이것도 운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회가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밟아가지 않고 음 뭔가 저만의 이야기를 채우고 싶어서 살아왔어요 저는 이런 저의 삶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래요 전 한편으로는 이게 럭셔리한 삶이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뜻이겠거니 네 그런 뜻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채님은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거의 뭐 이재용 이재용 뺨치죠 이런 거라면 이재용 이재용 님의 뺨을 치고 오시나요? 신라호텔 먹튀한 썰 푼다 여동생 호텔 먹튀한 썰 푼다 이런 거 아이폰 15 개봉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이야기 많죠 밤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내가 겪은 재밌는 이야기들 들려달라고 하면 근데 이게 중요해요 들려달라고 안 했는데 내가 하면 그냥 찬호박씨가 어 그렇지 애는 있을 때부터 네 지금 들려달라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지금 안 할 거네요 아니 저희야 술 먹으면서 자주 얘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뭐 술 한잔 하러 오십시오 어디로 오면 되죠? 매운 갈비찜 좋습니다 주안역에 위치한 신 매운 갈비찜으로 술 한잔 하러 놀러오세요 네 아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갔었죠? 맞아요 네 그날 또 술을 제가 엄청 많이 먹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뒤 술을 안 먹겠다고 또 그랬다가 어제 또 먹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어제도 막 먹자고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아무리 다짐을 하고 그래도 그런 맛있는 안주 앞에 있으면 이게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되겠지만 저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맞아요 애들이 같이 이제 뭐 끝났으니까 이렇게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가자는데 아니야 나 술 안 먹으려고 나 오늘 안 갈래 이렇게 난 못해요 콜라만 먹으면 되잖아요 못해요 난 못해요 특히나 매운 갈비찜 집에서는 그걸 정말 못하겠습니다 아 못참죠 이야 그 매운 칼칼한 그 팔팔 끓는 앞에 냄비가 있고 그거 고기들 이미 거의 뭐 뼈가 붙어있지만 젓가락을 이렇게 쏙 하면 살이 쏙 발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소주를 안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미치도록 먹고 왔는데 지금 또 자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네 또 주한신 매운 갈비찜을 가게 된다면 나 또 못 참을지도 몰라요 저는 느낀 게 있어요 뭐요 솔직히 매운 갈비찜은 네 소맥은 좀 아닌 것 같다 소주다 소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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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를 먹었으면 사실 저희 2차 3차 안 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냥 끝났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는 어쩌다가 어디서 술을 먹자는 얘기가 나왔죠 아 술을 먹으면 본인의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궁금한 사람 술 먹으러 오라고 맞아요 매운 갈비찜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어느 날 갔다가 저희가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앉아 있을 테니까 뭔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도인데 하면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운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다가 최 교수야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네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럼 저희의 럭셔리한 삶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하다고 얘기해놓고 매운 갈비찜 소주 사먹고 있고 맞아요 근데 저희가 돈 돈적으로 럭셔리하잖아요 그럼요 더치페일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맙시다 맞아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럼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럭셔리한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 이게 이효령 선생님이 기독교 신자신가봐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오 진짜요 잠깐 프로로그에서도 보자마자 팔씨름 얘기 나오자마자 성경에 이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천사와 팔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야구비였나 아예 씨름해가지고 잡아뜨려서 뼈를 뿌셨어 천사의 뼈를? 네 골반뼈를 뿌셔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 시절은 완전 천사 두드려 빼면 축복을 주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UFC가 성경을 기반으로 아 UFC가 크라이스트입니까? 와우 U F하면 자꾸 나쁜 단어만 긍정을 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파이팅 U 파이팅 크라이스트 맞아요 아 그래서 그 대목 보고 아 좀 이런 기독교신가 보다 근데 뒤에 뭐 에덴 동산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탕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응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왜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줬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 써요 탕자들을 다시 진도하라고 교회 잘 다니다가 가끔 이제 뭐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들을 다시 잘 전도해서 이야기 잘해주고 이럴 때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탕자를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약간 긍정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요 나쁜 뜻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99마리의 양보다 1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 도망 나간 양 그렇죠 그런 비유도 있어요 신기하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다 알아요 성경으로 한번 저희 조제 아 근데 그러면 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할 텐데 저희 조회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탕자에 대한 얘기를 장치님께서 잘 아시니까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대목을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길 잃은 양은 자기 자신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지평선을 보았네 목자의 엉덩이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목자를 바라본 거지 그러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 잃지 않은 사람과 혼자 길을 찾다 헤매본 사람 중 누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길 잃은 양은 그런 존재라네 나 이게 풍경이 또 눈에 들어와 알프스 같은 그런 데서 산이 있고 구름이 있고 앞에 가는 무리가 있는데 요만한 양 한 마리 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1인칭 POV라고 하잖아요 그 시점이 한눈에 확 들어온다 진짜 이분이 말씀을 잘하시는 걸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말은 조금 어렵게 했지만 기자님께서 잘 풀어놓으신 걸 수도요 어쨌거나 두 분의 역량이었을 것 같은데 네 전 여기서 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 제가 생각하기엔 저랑 장채님은 어쩌면 탕자일 수도 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주어진 길을 걷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자기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꽤 남들과 비교를 하고 힘들어해요 왜 난 여기 혼자 떨어져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쯤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너무 좋은 표현 같아 이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좋은 말인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길 잃지 않고 잘 따라가는 사람도 나는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 스무 살 때부터 맨날 하던 얘기야 난 진짜 평범하게 진짜 그냥 딱 그 회사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딱 그냥 평범하게 가정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그랬어 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길을 헤매본 사람이지 않을까요? 뭔가 남들의 뒤통수만 쫓아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취직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골프 치겠다라고 애초에 계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 진짜 뭐하지 그냥 그렇게 해야 돼서 그렇게 흘러간 애들 근데 어 저기 보니까 다 취직해 그럼 나 취직해야겠다 근데 어 주변에 다 결혼하네 이래서 어 그냥 좋은 사람 빨리 많아서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막 요즘에 그런 말도 많잖아요 뭔가 잘못된 결혼에 대한 썰 네 이런 것도 SNS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내 신념을 가지고 내 길을 찾아 헤맨 게 아니라 뭔가 남들의 뒤를 쫓다가 한 번쯤 넘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만의 삶을 일찍부터 걸어가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네 좋네요 응 알겠습니다 야 미안하다 그렇된다 야 너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또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신념이 있으신가요? 신념 아 이거 좌우명 같은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일까요? 음 글쎄요 신 뭔가 0과 1처럼 딱딱한 그런 생각 근데 뭐 신념 신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좌우명 되게 믿고 있는 뭐 미신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신념 뭔가 0과 1처럼 딱딱한 그런 생각 근데 뭐 신념 신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음 좌우명 되게 믿고 있는 뭐 미신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네 한 번 만났던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번 더 만난다 무조건 더 마주칠 수 있다 만났다는 사람이 한 번 마주쳤던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번 다시 한 번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음 진짜요? 네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뭐 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저는 언제 어떤 형태로 살다가 한 번 더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구는 것 같아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신념 비슷한 거 같네요 인연에 뭐라고? 인연 인연에 대한 생각이네 어떻게 보면 인연에 대한 철학 뭐 이런 것들 근데 신념을 아 저는 그런 사람을 좀 멀리하거든요 이게 확실히 알겠어 신념이 두터운 사람을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철학이 깊고 두껍다는 느낌이 아니라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신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뭔가 두터웠고 뭔가 강한 사람들이 저는 왠지 모르게 좀 껄끄럽게 느껴졌거든요 대화하기가 힘들죠 애초에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딱 혼자 생각해봤을 때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 얘기를 읽고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신념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테러리스트라고 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관점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인간사인데 예스와 노 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든 음 메이비를 허용해야 하네 메이비가 가장 아름답다고 포크너가 그랬잖아 가수 메이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메이비 마마 이런 느낌이죠 메이비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거야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면 뭐하러 살 텐가 진리를 다 깨우치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네 이제 다 끝났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얘기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졌어 이런 얘기를 장치님께 저한테 하면 항상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엊그제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열받지 않냐?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그래서 집니다 구부원의 입장에선 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제가 말랑말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뭔가 메이비 덕분에 메이비를 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테러지스트 얘기 진짜 신념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종교적 신념에다가 저기 무력적 이런 신념에다가 또 잘못된 사상주입부터 해가지고 근데 아유 참 얘기 가끔 테러리스트나 이런 이슬람 계열의 물론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인 건 아닙니다만 이슬람 쪽 그 극단적 무장단체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찾아보고 들어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념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신념을 표출하는 방향이 너무 틀린 게 아닐까 신념의 표출 방향 이렇기 때문에 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에 우물을 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또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뭐 헤어나와야 되는데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관성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념이란 얘기를 할 때 그런 약간 반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과학에 대한 얘기 과학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학 과학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정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굳건하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과학의 아름다움은 maybe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은 항상 이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만약에 다음 사람이 와서 내 이론을 깨뜨린다면 그거에 대한 논거가 너무나 명확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론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과학에서 갖는 maybe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틀린 점을 찾는 게 우리가 틀리진 않았을까 이걸 찾아내는 게 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궤도님이 궤도님 그 얘기 듣고 참 좋은 말이다 좋은 이야기다 최근에 그런 일화를 들었어요 과학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어떤 이론을 냈어 그런데 A가 그 이론 그 분야에서 약간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과학자였거든 B가 이거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A가 계속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30몇 년이 지났대요 그러다가 B가 모든 논거를 다 가져와서 제대로 반박을 하고 드디어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해주니까 A가 가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악수를 청하고 이제는 알겠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일화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진짜 멋있다고 느꼈거든 이 사람도 신념이 있는 거잖아요 A도 그리고 그 신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또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유연함 유순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념이 가장 좀 큰 영향을 끼친 곳이 전 종교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끔씩 종교에 조금 깊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이분은 자기만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굳이 그런 분들을 안 만나봐도 과거에 저를 돌아보면 그랬었어요 저는 지금이 스스로는 지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말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그게 없었거든 남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겠다고 뭐 교회 와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만 할 줄만 알았지 그게 정작 남한테 좋은 일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또 어렸고 내가 어렸어요 어렸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죠 오히려 저는 종교를 지금 배척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나를 한번 볼 때마다 야 이거 진짜 무섭구나 무섭다 혹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곤 해요 그래서 굳이 저는 남한테서 안 찼습니다 왜냐? 일부 얘기했죠 내가 나의 스승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뒤에서도 이효정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이 키워드에 나옵니다 타인의 키워드 타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깥에서 나를 바꾸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네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에게 배울 수도 없어 인간이 그런 존재야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게 실존이야 나는 혼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과는 얘기가 통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자족이지 자족에 이르는 길이 자기다움이야 남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경지를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해 군자가 되는 것이 동양인들의 꿈이었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고 스스로 알고 깨닫는 자 홀로 자족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군자는 필연적으로 외롭지 존나 외롭습니다 저 저 군자입니까? 군자 호소인인가요? 군자는 외롭다 하지만 모든 외로운 것이 군자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외로운 걸 수도 있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을 때 타인을 통해서 바뀔 수가 없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 그런가라는 처음으로 좀 반론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장제님께서는 애초에 딱 스승은 나 스스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오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말했죠 사람 진짜 안 변한다고 근데 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가끔씩 인지보조화가 왔거든요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인간은 진짜 안 변하는데 어렸을 때 자기 성격 형성해놓은 게 사실 평생 가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바뀌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거 보고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여겨서 깨달음과 배움을 얻은 거구나 주변에서 백날 얘기한다고 안 바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백개를 들어서 두 개만 자기가 취해도 사람 충분히 변할 수 있구나 그만큼 여기 얘기했듯이 남이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거를 와 이걸 보고 알게 됐네요 맞아요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고 스스로 알고 깨닫는 자 군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군자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른 게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네네 thinking 하고 thinking man something great를 받아들인다면 for the something great 저는 사람이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and maybe 오늘 이 영색 영단어 내 단어만 알아두면 책 다 읽은 거야 근데 저는 진짜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가끔씩 사람 안 바뀌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슬픕니다 슬픈 느낌이 뭔가 인정하고 멈춰버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음 단계도 있고 그 단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한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편한 게 좋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생각했고 지금까지 행동했던 대로 살아가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나가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요 만약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라는 것들을 좀 첨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대다수의 지론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순히 몇몇의 사람들은 혹은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까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해드렸던 데미안 책처럼 우리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려는 자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뭔가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뭘? 변화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 아 많죠 그걸 보면 보이잖아요 맞아요 의지가 없는 게 또 변화가 와서 언젠가 의지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꼬리물기처럼 끝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 변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뭐 맞는 전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안 변한다라는 걸 보고서 알게 됐지만 저는 언제나 저는 언제나 제 스스로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많이 믿고 의지하는 편이잖아요 네 저는 저도 내가 변하는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최근에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도 많이 해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남이라고 안 변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변화하려던 그 시기에 내가 보였던 의지들이 타인인 공선생에게도 보였잖아요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의지가 보인다면 내가 굳이 옆에서 넌 잘 될 거야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먹을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의지는 강력하고 열정 넘치는데 정말 소스가 없어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을 진짜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와서 나한테 물어보거든 이거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부터 해보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 나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가 나 찾고 이런 거 군자니까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자꾸 누가 나 찾은 좋아 저는 군자입니다 군자 시켜주세요 아직 수양의 길이 아직 멀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군자는 자기 스스로를 군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외롭다라는 의미인가 그런 외로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밤에 좋나 외로워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깨우치고 스스로 변해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 많아요 요즘에 저는 진짜 고통스러워요 서로 자기가 근데 모두가 가시바퀴를 걷고 있다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그걸 봤어요 박신양 배우님 아시죠? 박신양 배우님이 옛날에 강연을 했더라고요 뭐 약간 SBS 이런 공중파 같은 데서 아 그래요? 옛날 프로그램인데 스타 강연? 뭐 이런 식의 아 뭔지 알 것 같아 했던 것 중에 러시아로 유학을 가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힘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진짜 러시아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를 딱 공부해서 교수님께 찾아갔대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걸 공부해가지고 가서 물어봤는데 이제 대학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집을 주면서 이걸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왔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왜 인생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시어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저 박신양님께서는 그걸 알게 된 거죠 인생은 생각해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어쩌면 50대 50을 넘어서 불행한 순간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순간마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강연을 SNS에서 이렇게 짧게 남아봤는데 인생은 참 불행하고 고난이죠 고통스럽고 근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또 여기서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마지막 키워드로 고난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담종이죠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관대해질 수 있을까 싶어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마이 라이프는 아니 이게 그렇게 웃기지 않을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이상한 새끼 하나가 이상한 새끼 아이엠 실루예요 이런 걸 해놔가지고 그래서 너무 웃긴 거야 나 지금 그래서 웃긴 거예요? 저는 공교롭게도 자꾸 문장이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트있게 그냥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자꾸 이게 겹쳐지니까 자꾸 웃음이 났는데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희 그냥 웃겨서 웃은 겁니다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다는 말은 목사님 같은 소리가 아니야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까? 네 책에 맨 처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다는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미상관 구조군요 이거를 끝으로 이제 오늘의 이제 뭐랄까 얘기를 마치고 싶어가지고 고난이란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배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저희가 운명이란 뭐 생명이랑 종교나 뭐 이런 큰 얘기도 나눴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야 할지에 대한 뭔가 세세하고 오밀조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눈이 왜 아름다운지라던가 독서는 또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 뭐 럭셔리한 삶은 어떤 삶인지 이런 가벼운 얘기들도 나눠주시면서 정말 인생을 넓고 좁게 다양한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었던 아주 아주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는 제가 많이 뺐지만 그리스 신화 얘기도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조금 알 수 없는 비유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마음이라던가 육체는 알겠지만 아직 영혼, 영성에 대한 얘기는 확 와닿지 않아서 그런 얘기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에 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깊은 뭐랄까 해안을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 대담을 보시면서도 아니 그래서 뭐 답이 뭐야 정답이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눈 이혈영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했던 얘기들의 정답은 인간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정답을 절대로 성문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유명하신 혹은 좋은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쯤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난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그걸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왜 고민하겠습니까 지금의 삶에 대한 욕망과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 김지수님이 내신 책이고요 이분 이런 책 더 있나요? 김지수님이 쓰신 책? 이여령 선생님의 책? 이여령 선생님의 책 같은 거 많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은 책으로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나오지 않고 내셨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이 키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나 그거 들어봤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아 그래요? 시집이래요 하나님께 바치는 참회와 고백의 노래 들어본 것 같아 뭐 이런 책들을 쓰셨다는데 보시면은 이제 어머니도 일찍 여이시고 자기가 낳은 이제 딸도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참 삶이 그렇게 편안하시고 즐거우시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어 이렇게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난 정말 강연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직접 가서 너무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아쉽네 맞아요 늦게 알게 됐네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여롱 선생님의 생전 인터뷰들도 많고 뭔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를 남기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들에서도 많은 것들을 좀 깨달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한번 사서 한번씩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도 나중에 뭔가 좀 마음의 휴식과 힐링이 필요할 때 참 좋은 책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었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었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